지구를 살리는 멸균세척이온수기를 소개합니다. 수돗물이 멀티이온수기를 통과할 때 물의 속도에너지와 자장에너지가 실려 에너지이온수로 바뀝니다. 이온수기를 통과한 물은 정적인 에너지에서 역동적인 에너지로 바뀝니다. 싱싱한 이온수에 10초 동안 접촉이 되면 대장균 살모넬라균이 99.9% 사멸됩니다. 물의 입자가 작아서 오염물질에 쉽게 스며들어 이것을 분해하고 씻어주는 원리이죠. 기름기가 묻은 그릇 과연 세제 없이 씻겨질까요? 물세척만으로 깨끗해졌네요? 지우기 힘든 김치 얼룩. 와 물로 몇 번 헹구니 깨끗하네요. 바로 이 샤워기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수돗물이 멀티이온수기를 통과하면 멸균력과 세척력이 강한 이온수로 변해 이물질이 용해되어 씻겨나갑니다. 설치는 수돗국지와 분사구 사이에 끼우면 끝! 샤워용 싱크대, 세면대, 세탁기용이 있습니다. 가까운 건강용품 매장에서 구입하세요. 여러분도 す우고 です. 감사합니다.